얘네들 부르실께 같이 좀 불러줘 너네들을 위해서 희산하는거에요 지금 별로 안떠러워하는거 같아 아까 홍승보면 칭찬 바꿔주가 엄청 빨라진거에요 아 원래 낮에 원래 낮에 상대지 대화음이 간지러 자꾸만 아이 아이 예민해 예민해 그대를 1초만 못 봐도 흘물쌤의 시도가 떠버려 자꾸만 꺼이 꺼이 뽀뽀뽀 꺼이 예민해 예민해 아들러지 같은 내 사랑 멀쩡하게 시끄나게 부족거리게 좆다 편다 왔다 갔다 어어치면 나야 질씨면 나야 딩글딩글 딩글하게 어어어 어어어 미쳐 미쳐 빠져 빠져 온몸이 저렴 뱃속까지 저렴 자 시끄나게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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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떱떱떱 좀 없기 내맞고 웃기는 나아 어어어 암 감사합니다.